그때 그 감이 있어 실력감이랄까? 턱 치는 감이 있어 으억 쥐아리랑 연락을 하라 쥐아리가 뭐냐 자기 번사? 수신 알려 정비소에서 보호세를 걷어라 얘네들이 사실 양아치 짓을 하네 양아치 짓을 양아치 짓을 양아치 짓을 하네 수리할게요 쉬리야 너 말고 나 파밍하면서 가야돼 나 이거 어차피 강화도 해야돼 이제 좀비 머리 밟으면서 이산치 않고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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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리죠 안 열리죠 안 열리죠 여기서 보호세를 꺼져야되는데 1층 가볼게요 여기도 안 열리고 그러면 또 내가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야돼 일일이 찾아줘야돼 일일이 찾아줘야돼 일일이 많아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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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랭크 이런게 뭐지 이거를 해갖고 가는거네 어머니 정글 아니 아니 룩이 생존자랭크 아 정글 아 아 아 아 chool I know you're just somebandom asshole fuck off I tell you what how about I break both your legs and drag you through the streets back to rice's place huh and then he can explain to you that you should have cooperated okay okay Jesus you are one of rice's thugs you guys are the only ones who'd act this shitty here here's your money take it and if I have to come back here 더 이상의 행동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카사 수카사. 그냥 안 죽을 것 같다. 터널 이끄러 가라 이 위로가서 쭉 달리면 되겠네 터널 이리로 가면 되죠 좀비들이 좀 빨라진 것 같애 흠 살짝 좀비들이 많으니까 응 지금 나니는 이곳에 롱을 부어 너무 많이 못해서 제가 병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라진 것 같네요 제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왜이래? 저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기억나? 믿을래요 저거 왜 당황이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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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다시 돌아가자 지금 타워랑 살짝 이 나쁜 양아치 조직이랑 같이 지금 얘가 지금 이중 스파이 이중 스파이 이중 스파이 어려운데 잘하네 이중 새로운 추천 지금찾기 유튜브 구독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왔지 맞지? 아까까지 하면 되지 이중 스파이 뭔 소리가 이중 스파이 터널 위에 있는데 아직 터널 위에 있어 터널 안에 있네 지금 아 이중 스파이 미치말이 툭 후 무섭다 치창은 아 가능하지요 치창은 언제든지 가능하네 또 вс 이번에는 전 그냥 이 include 숫게 네 이 네, 저희는 공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용하여 죽는 다른 사람을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3-미터의 radius입니다. 깜짝 놀라? 멈추지 마세요. 하지만, 그 카리아가 있습니까? 그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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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종료들이. 알겠습니다. 당신은 직접 가게 될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를 찾으세요. 다 까버리지요? 다 까버리지요? 헉! 몽키넼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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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분위기 살벌한 거거든 더 나가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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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의 살격이컴 augmented. 공부의 살격이컴리기 때문입니다. 아 아 여기거든 여기서 풀로 일단은 내구도 풀로 다 채우고 가자 이것도 수리 다 하고 폭주 뭐 더 만들게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까 전에 내가 봤을 때 표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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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을 알아서 컬 활을 해볼까 일단 장거리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직 안 만들어지네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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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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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나 장난하나 지질라고 지질라고 진짜 나는 장난 아니야 나랑 한번 해보자 폭탄 준비 어디갔노 으르렁 퇴짜야 퇴짜야 한번만 있음 와 초반 활이 그렇게 세요? 오케이 참고할게요 활 칼같은거 없나? 칼이면 다 벨거 같은데 일단은 내가 지금 무기가 이걸 갈아야 겠다 갈 걸 갈아야 겠다 이거를 분해 분해를 하고 수도파이프 놓고 어허 어허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깼다 와, 빡시다 빡시다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대답입니다 대답이 없네 쉿! Not so loud! You brought the monsters! Look, I got rid of them, but you better reinforce that gate before more show up. You got rid of them? All of them? Ryse sent me. You, Gersel. Oh, you were for Ryse. I should have known this was too good to be true. You've taken the-